엄마한테 방금 맞춤하면 하나 지르면 뭐 할 거야? 저한테 최고의 상처가 네 아빠랑 똑같다는 얘기였거든요. 지 애비로 하는 짓 똑같다고. 너 아빠 아들이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야. 내 잘못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. 만나자, 엄마! 이번 추석에도 안 모였어요. 아, 하나 만나야겠어요. 출석 전에 1번 찍지를 한 번 다퉜다고 그랬지, 식사로 갔다가. 그쵸, 그쵸. 그래서 다 따로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한 차로 갔는데 가다 싸우니까. 식당에서 모이는 걸로. 가면 이제 진짜 침묵 식사예요. 그냥 반찬반 부위. 다 B형이라서. 누구랑 다 행복한 거 아니니까. 다 다른 거니까. 잘 살아가고 있어도 어떻게든 뭐 행복하게. 아, 주석 때 문자 받더라고. 우리 집은 화복하지 않으니. 형이라도 화복하더라고. 답 잡으면 안 했어. 따라와. 와, 네가 따라와 빨리 따라와. 원전을 가요. 어허이 참. 아,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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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아, 아해안.